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요 구독자 천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2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거진 10개월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내년으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 질더라구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좀 제 예상보다는 일주일 빨라 빠르게 아 구독자 천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 천명이 달성이 돼서 굉장히 즐거운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좋은 영상 양길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최대한 성심성의를 갖고 좋은 영상을 정보력이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구독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고개 숙여 이렇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좀 낯설어졌어요 한국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되는데 못해서 참 건방지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